얘한테 나는 프루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프루글에서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돈을요. 저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아껴서 쓰는 좋은 가족이네요. 그쵸? 재정적으로 돈 관리를 잘하는 가족이에요. 이 가족들은 그만큼 돈을 아껴서 쓰겠죠. 하지만 이 친구가 돈을 아껴서 쓰는 것이지 짠돌이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는 뭐를 사용하냐면요. 프루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 아래를 보시면요. 자, 쇼핑을 무지하게 많이 하죠. 이제 막상 내가 나중에 보니까 쓰지도 않을 제품을 충동으로 사는 경우가 있죠. 이걸 충동구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impressed buying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절대로 프루글한 게 아니겠죠. 자, 프루글이라는 것은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My mother was very frugal. 엄마는요. 매우 프루글했습니다. 프루글 어때요? 긍검 절약했습니다. And very careful with money. 돈을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Her motto. Motto라는 것은 모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녀의 인생의 모토는 Was always safe for a rainy day. Rainy day라는 것은 되게 안 좋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rainy day, 비가 오는 날. 이 비가 오는 날이 내가 인생에서 힘들 때, 돈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시기를 위해서 저축하자. 이렇게 하는 게 safe for a rainy day라는 표현이에요. My mother was very frugal. And very careful with money. Her motto was always safe for a rainy day. And my mom knows how to stretch a dollar bill. So that's kind of in my DNA. To be extraordinarily frugal and to watch every penny. 자, 엄마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My mom knows how to stretch a dollar bill. 자, stretch a dollar bill. 요것도 하나의 덩어리 표현인데요. Stretch a dollar bill 같은 경우는 dollar bill. 일부를요, stretch 한다라는 것은 일부를요, 아껴, 아껴, 아껴 쓰는 느낌입니다. 아, 그만큼 되게 절약하는 분이었죠? So that's kind of in my DNA. 자, in my DNA 같은 경우는요. It's in my DNA. That's in my DNA.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나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느낌입니다. Extraordinarily frugal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만큼 나는 몹시 frugal, 절약합니다. And to watch every penny. 그쵸? 자, every penny를 watch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1센트도 어때요? 어디에 뭐가 사용되는지? 자, 꼼꼼하게 살펴본다라는 말이 되겠죠? 약간 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자기는 돈에 대해서 되게 아끼면서 근검 절약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And my mom knows how to stretch a dollar bill. So that's kind of in my DNA. To be extraordinarily frugal and to watch every penny. 자, 이번에는 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 다이소에 있는 모든 물건이 칩한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이소에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싸게 살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칩이라는 것은 사용이 됩니다. To describe goods that are both low in quality and low in pric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칩이라는 느낌은요. 가격도 저렴하지만, 가격도 싸지만, 퀄러티도 약간 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칩이라는 게 퀄러티 빼고 그냥 가격을 말하는 경우 있죠. 그냥 쉽게 그냥 우리 생각 안 하고 어, 이거 값이 싸다 라고 할 때 칩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물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inexpensive라는 말이 있어요. inexpensive라고 하면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퀄러티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가격은 저렴하다라고 할 때는 inexpensive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칩이라고 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맥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말투를 볼 수 있으니까요. Let's celebrate. Sorry, it's a cheap stuff. I had to economize. 자, 이제 남편이 나와서 이제 돈이 생겼습니다. Let's celebrate. 축하하자. Sorry, it's the cheap stuff. 자, 이걸 주면서, 포도주인가 이걸 주면서, 건네면서, it's the cheap stuff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거 싸구려 해요. I had to economize. Economize라는 것은 절약해야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economize라는 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conomize. 자,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절약하다라는 동사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Let's celebrate. Sorry, it's a cheap stuff. I had to economize. 이게 지금 남녀가 데이트 가는데, 사실 남녀가 데이트 갔을 때, 뭐 밥값은 남자가 일반적으로 4개 되죠. 그쵸? 근데 이것도 그냥 우리 나누자. Split the bill 하자. 이렇게 하면 얘는 어때요? 되게 cheap한 거죠. 그래서 남녀가 데이트 할 때도, 돈을 안 쓰려고 하는 남자한테도, 여자가 he's so cheap.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이키 슈즈가 있죠.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나이키 철자가 좀 이상하죠.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로고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나이키 너무 비싸잖아. 야, 이거 있지? 어, N키. N키라는 거 있잖아. 이거 사줄게. 이거 비슷해. 다 비슷해. 어, 이건 아딥. 아이아이 압스라고 나와있네. 자, 그래서 조금 돈을 투자해서 하면 오랫동안 신을 수 있고, 그만큼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싸구려 사갖고, 어, 금방 떨어지게 만들고, 금방 떨어질 거 뻔한데, 이거는 엄마가 되게, 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칩이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값 싼 것만 사는 거예요. The only thing that matters to us is to spend as little money as possibl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값 싼 것만 찾으러 다니는 분들 있죠. 되게 칩한 겁니다. 그쵸? 제가 보기에는, 칩한 스펜딩을 하는 것보다는, frugal한 스펜딩을 하는 게 좋아요. 어, 제품 같은 거, 이렇게 싼 제품을 사면, 금방 달아 없어질 수 있잖아요. 고장 날 수 있죠. 그러면 더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맨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적당하게 괜찮은 제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걔 좋아하잖아. He's so cheap. 사람한테 칩이라고 했죠? I mean, he'd never fly to London in a million years. 얘들이 지금 결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엉클을 초대하려고 하다가, 걔를 생각하면서, 아, he's so cheap. 돈을 정말 안 쓰려고 하죠? I mean, he'd never fly to London in a million years. 그쵸? 런던으로 플라이 한다는 것은, 비행기 타고 오는 거잖아요. 비행기 값이 비싸죠? 아, 얘 절대로 그런데 돈 안 쓸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스펜지라는 것은,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면요. 돈을 쓰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칩과 좀 비슷하긴 해요. 칩과 비슷하긴 한데, 사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랜트하고도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요.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펜지라는 것도 알고는 넘어가세요. 그래서, 자, 보시면요. He's really stingy and never buys anyone a drink when we go out. 역시 어때요? 되게 cheap한 느낌이죠? 바깥에 나갔을 때 아무한테도 drink, 술 안 사주는 애예요. 되게 스펜지한 애죠? 돈을 쓸 때는 써야 되는데. The landlords are so stingy, they refuse to pay for new carpets. 이게 나왔습니다. 되게 cheap한 거죠, 그쵸? 그래서 스펜지보다는요, cheap이라는 게 훨씬 더 빈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사용은 가능해요. Unwilling to spend money. 그쵸? 돈을 정말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I'm very stingy with my gas and electric. 그래서 나는 gas하고 electric에 대해서 매우 아낍니다. I'm constantly unplugging things when I'm not using them. 자,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TV를 안 볼 때 TV 플러그를 뽑는 경우, unplug 하는 것이죠, 그쵸? 전자레인지 사용 안 하는 경우에 unplug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뽑고 키고, 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뽑고 있는 스타일인데,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빼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쵸? 얼마나 절약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뽑고 끼고 하는 시간이 더 아깝거든요? I'm very stingy with my gas and electric. I'm constantly unplugging things when I'm not using them. 자, frugal. 어때요? 플러스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검 절약하는, 돈을 되게 절약하고 잘 아끼고, 그 다음에 되게 돈을 관리를 잘하는 느낌이 듭니다. 취입이라는 것은요, 약간 값싼, 싸구려의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값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문맥에 따라서 취입이라는 게 꼭 물건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는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취입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inexpensiv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거는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플러스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취입보다는요. 자, 그 다음에 사람한테 취입이라고 하면요, 좋은 게 아닙니다. 되게 짠돌이고, 구두 쇠고, 치사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취입이라고 합니다. 스팀즈라는 표현도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요즘은요, 취입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루고, 그러니까 취입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간단히 좀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실수하는 부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Bye bye.